오셨다 노브리켓님 오셨어요 자 노브님 오시구요 제 예상이 많네요 오늘은 조금 늦게 채 따라주셨네요 하지만 자 해태 아까 아닙니다 아니구요 어디 갔다오셨죠 장실 타임 하셨죠 자 자 요것은 무엇일까요 힌트를 외칠 경우에만 아니요 아니요 야구를 뭐냐면요 문제를 아 힌트를 드린다면 오늘 먹방 재료 중에 있습니다 뭐냐면요 이제 룰렛을 돌려가지고 1루타 2루타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황태 환호님이 먼저 맞춰주시게 됩니다 환호님 레드팀에 들어가시면 했으니까 블루팀에 들어가시겠습니까 예 원하시는 팀에 들어가실 수가 있구요 예 블루요 알겠습니다 잠시만요 자 이거 각도가 좀 이상한 것 같은데 각도가 여기 이렇게 살짝 올려야 될 것 같은데 뭐 아무튼 가보도록 블루 예 자 환호님 자 공격을 먼저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퀴즈타임이네 어 그러니까 어디 갔다왔어 어 개취배 어디 갔다왔어 예 자 공격을 먼저 하시겠습니까 방어로 먼저 하시겠습니까 환호님 네 하나가 이기고 있어 아오 그래요 감사드립니다 방어로 먼저 하실거에요 어 특이하신 분이네 보편적으로 이제 방어보다 예 어 먼저 하시는데 잠시만요 예 그러면 바꿔야죠 예 자 자 빠르고 예 어 레드 예 이러면 아웃카운트가 하나 올라가구요 예 상대팀이 맞출 경우에 방어하는 팀이 맞출 경우에 아웃카운트가 올라가구요 어 정답자가 맞출 경우에 룰렛을 돌립니다 어떤 타격이 나올지 자 이제 공격하실 때는 아니면 다른 정답자가 나올 때 굉장히 설레일 수 있구요 예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뭐죠 아 김밥 김밥 먹으러 가셨었군요 예 김밥 김밥 네 자 요것은 무엇일까요 돌아와 주어 축구 아니구요 친구 아니구요 자 취권 아니구요 아뇨 아니구요 예 돌아와 주어 초가 아니구요 예 아 출근 출국 어 취가 아 이거 뭔가요 요거 뭔가요 요거 청구 아니구요 예 청구 하하하하 하하하하 오타를 두 번을 하셨어 오타를 안타깝네요 노브레이크님이 어 잡아드셨습니다 예 미안합니다 예 자 노브레이크님 노브님 자 오늘은 과연 우승 가능하실지 예 노브님의 타격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까비 예 자 처음으로 보시겠죠 아마 환호님은 네 환호님 아마 처음 보실것 같구요 자 룰렛 키고 있는 중이에요 화살룰렛으로 가구요 예 자 룰렛 타임 딴딴 딴라라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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라 어 성경훈님 어서시고 삼루타 노브레이크님 공격이에요 네 노브레이크님 공격이구요 예 자 삼루타 되구요 추정감사드리고요 성경훈님 네 네 노브레이크님은 주자 삼루까지 가구요 이렇게 될 경우에는 주자 병살 위기가 있긴 한데 물로 해서 병살이 있기 때문에 아무튼 문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침짱 이래시고요 아니고요 청사 이래시고요 청소 이래시고요 채소 참석 아직까지는 정답 근처가 안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굉장히 가슴이 아슴가가 아파 아슴가가 아프고요 칠성 아니고요 정말 단순한 거지만 여러분들의 뇌 속에 요것이 나오지 않는다는 것은 요것을 싫어한다고 볼 수가 있겠죠 무의식 중에 여러분들은 이것을 거부하고 있으며 굉장히 싫어한다고 볼 수가 있는데 자 찰슥 아니고요 힌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거에요 요거 이 앞에 있는 거에요 요거 요거에요 요금 요거 요거 이제 침 이게 먹방 책상 경훈님이 드디어 맞추시면서 블루팀에 들어가시게 됩니다 예 아래켜드렸지만 이제 보이지가 않으니까 성경훈님 어이오 샘이시고요 경훈님은 과연 어떤 타격 보여주실지 병사를 노리고 있고요 병사님의 이닝 종류가 되겠고요 자 뭔가요 3루타 1타점인가요 1타점 3루타 예 자 경훈님이 1점을 올리게 됩니다 예 나이스 일고요 자 경훈님의 MVP 타점이 올라가게 되고요 자 MVP는 타점이 높은 사람이 가져가게 되십니다 자 그거 좀 양해부탁드리고요 예 자 다음 문제 가고도록 할게 복덕이 들어왔네 이리시구 예 돌리자 이리시구 예 이리시구 예 이리시구 예 뿌잉뿌잉 이리시구 예 자 과연 누가 정답을 맞추시게 될지 칸케이아스 콘서트 콘 콘 콘서트 아니고요 예 자 과연 정답은 누가 맞추시게 될지 힌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 하얀색 빛깔이 아이 좋아 아 뭐 뭐 뭐 모르는 사람 아 모르는 사람님 예 3연속 정답을 맞추시게 됩니다 과연 역전을 하실 수 있을지 자 역전 찬스인데요 예 블루팀의 위기 설마 스리런 홈 아 스리런 홈런 자 모르는 사람이 홈런왕 닿게 3타점 쓸어 닿습니다 예 오늘은 과연 MVP에 오를 수 있을지 어젠가요 아쉽게 이제 MVP를 못했었는데 예 자 세 번째 MVP를 꿈꾸고 있는 뭐러는 사람 님이고요 예 어 잠깐만 아웃카운트를 지웠네 내가 예 아 잠깐만 잠깐만 투아웃이었죠 투아웃이었죠 예 아 전화와서 투아웃이었죠 예 괜찮습니다 잠깐만 아니 그러면 안 돼 원아웃이였어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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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원아웃 아 환호님이 양심짱 짱짱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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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양심짱 예 금방 환호님이 맞추십니다 건방 건방이 하늘이 틀린다 이러고 건방지다 뭐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예 자 환호님이 맞추시면서 아홉 카운트가 예 올라가게 됩니다 예 어 아니다 아 공격이구나 미안합니다 예 환호님 공격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나 공격하냐 어 미안해요 예 아 잠시 버퍼 예 자 들어오신 분 반갑고 1컴부터 5컴미션 가고 있고요 자 홈런 자 3대2로다가 예 아니 니들이 해봐 시발 아니 니들이 심판을 해봐 헷갈려 어 자 아우 지엘님 네 추천 감사드리고 예 자 점수 나오면서 환호님이 첫번째 1타점을 올리게 됩니다 예 자 다음 문제 가보도록 할게요 예 라무 레몬 이러시고요 자 르망 이러시고요 요거 여러분 아 우리 그 리브님 어서시켜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르망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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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레전드님이 맞추시게 됩니다 예 자 레전드님의 타격은 어떻게 될지 다시 돌아온 룰렛이고요 다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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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들어왔다 예 다시 돌아온 룰렛 어떤 타격 보여줄지 자 3루타 1타점 추가점 나옵니다 예 레전드님이 1타점을 올리시게 되고요 예 자 주자는 3루로다가 옮겨지게 됩니다 예 주자는 3루로 가고요 예 자 다음 문제 가보도록 할게요 예 레전드님 탐난다 이러시고요 예 자 뭐 실까요 자 우리 같은팀임 이러시고요 예 VIP 지분 이러고요 예 자 지방 이러시고요 예 자 자본 지붕 이러고요 예 자 집밥 이러시고요 예 잠복 이러시고요 예 지발 이러시고요 예 자 주발 이러고요 예 어 어 어 전북 이러시고요 예 어 주부 전복 전복 주방 이러시고요 예 어우 다리가 아파 예 자 가면 저 힌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이제 먹방 먹을 때 쓰는 그 그릇 중에 하나 라고 말씀드릴 수도 있겠고요 요 짜장 이라는 게 있죠 요 짜장 양이 엄청 많은 거 예 어 어 쟁반 아 레전드님 아 초성까지는 저희가 오타를 인정해드리는데 글자 자체를 적으시면은 예 인정이 예 아 모르 아 그러네 모르는 사람님이 먼저 잠깐만 잠깐만 아니야 모르는 사람님도 아니야 리본님이 먼저 적었어 어 야 리본님이 먼저 예 어 하하하하하하하하 이게 글이 한꺼번에 같이 올라가면 안 보여요 예 챌린지 요청해 줘야 돼요 리본님이 맞추시면서 예 리본님의 타격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기물띠 이러시고요 예 자 리본님 어떤 타격 보여주실지 자 2루타인가요 3루타인가요 3루타 1타점 4대3으로 쫓아갑니다 예 예 자 리본님의 1타점 예 앙앙 이러고 예 주자 3루가구요 예 리본님도 1타점 야 어제랑 약간 분위기가 비슷해요 예 어제 블루팀인가요 예 블루팀이 레드팀과 블루팀이 1 1 1 이렇게 가져갔었거든요 분위기가 약간 비슷해요 예 예 헤헤 예 자 문제 내부 자 요것은 무엇일까요 예 배터리를 뺏다 껴야겠다 이거 배터리를 예 김봉석 거북석 레전드님이 레전드님이 맞추십니다 예 자 김명민이 생각나는 하하하하 예 김명민이 생각나네 예 자 레전드님이 정답을 맞추셨구요 예 자 레전드님의 룰렛 잠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흰들이 예 자 아까전과 마찬가지입니다 이걸 대신 쓰는거기 때문에 어 희생 타점은 다시 돌리구요 나머지는 어 주자 질루타는 없습니다 예 자 2루타인가요 2루타 다시한번 2루타 아 2루타 예 자 타점 올리면서 레전드님이 예 자 주자 한명 들어오면서 5대3 예 점수 차이는 다시 2점 사로다가 벌리게 됩니다 예 인거님 안보시네요 그러게요 잉어님 잘 안들어오시네요 분발해야겠다 이래시구요 자 요거 숨어오실까요 자 자 밧데리는 다행히 있다 밧데리는 다행히 있네요 햄버거 레전드님이 에어 레전드님 아 레전드님 타격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요걸로 그냥 다 돌릴까요 요걸로 예 이제 이걸로 돌릴까 다 예 자 들어오신 분 반갑구요 자 뭔가요 홈런 홈런 자 레전드님의 홈런이 올라가게 됩니다 예 야 어제랑 약간 진짜 분위기가 비슷하네요 예 스리런 치면서 예 자 1 2 2 자 이렇게 되면서 5점 하면서 2점 MVP도 2점이 앞서있게 되구요 2점이에요 자 점수는 3점을 더 보태면서 예 자 많은 차이가 MVP는 내꺼야 이래시구요 자 이거 왜이래 자 요거 숨어오실까요 이미 늦은듯 이래시구요 키키 내 타점 내놔 이래시구요 예 올해 리브님이 맞추시면서 자 리브님 석점차 이상이 나기 때문에 스페셜 룰렛을 사용하실 수가 있겠구요 스페셜 룰렛 과연 어떻게 되어있지 예 자 자 홈런 곱하기 2입니다 곱하기 2 2점이 바로 올라갑니다 스페셜 홈런 예 자 리브님 2타점 올라가게 되구요 예 자 석점차가 날경에만 쓸 수 있는 바로 그 스페셜 룰렛이 나왔구요 예 자 2점이 바로 올라갑니다 앙 기모띠 불태우시네 예 예 자 요것도 이제 시청자의 의견으로 만들어진 점수차의 역전 찬스를 달라고 해서 만들어진 룰렛이구요 저희가 이제 야구도 2 9회 말 2아웃 찬스라고 하잖아요 지금 마지막 이닝 2아웃입니다 충분히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예 어 2아웃 예 자 어떻게 될지 예 예 예 요것은 무엇일까요 오해가 우리메 예 예 맞습니다 오해말 예 헬로우 키티 아니구요 예 예 대충복고 있지 말아주실래요 아 헬로키티 맞구나 초성 맞구나 초성 맞네 미안합니다 헬리 헬리콥터 레전드님 맞추면서 2등 정료 아 두 점차 따라 붙었지만 아쉽게 레전드님은 역전을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세이브를 챙깁니다 아 석점차로다가 세이브 간신히 가져가십니다 석점차 이상 날 때는 세이브를 못 가져가는데 레전드님이 박수를 하면서 세레모니하네요 모르는 사람님 댄스추고요 모르는 사람님 댄스 레전드님 물세레모니까지 물 뿌리면서 신나는 세레모니를 하고 있고요 짝짝짝짝 재미있게 보고 왔고요 점수는 8대 나름 박빙의 숙모를 보여줬습니다 스페셜 롤렛으로 인해서 내 타점 내놔 안타까운 상황이고요 레전드님이 이제 인원님을 능가하는 최다 우승 9회 우승을 차지하게 됐습니다 우리 디스쇼 퀴즈쇼에서도 기록이 있는데 정말 많은 기록이 있는데 울거임 울지 마세요 모르는 사람님 그래도 또 들어가 있어요 이름 사수는 성공하셨습니다 MVP에 오르시게 되고요 MVP에 오르시게 되면서 자 울거야 이리시고 누구누구 계시지 모르는 사람님 노브님 지금 가셨나요 노브님 계시나 노브님 가셨죠 아 우승이 목표라고 노브님 도망갔죠 아 도망갔어 방출시키시지 레전드님 9회 우승하신 거 축하드리고요 최다 우승 타이틀을 다시 한 번 가져오게 됩니다 박수 쳐드리고요 자 요거는 바꿔야죠 위해를 또 바꿔야죠 예 위에 레드팀이 이겼죠 레드팀 네 레드팀이 이겼죠 축하드리면서요 우리 그 레전드님 룰렛을 돌리시겠습니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욕타임 예 자 레전드님 룰렛을 돌리시겠습니까 아니면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룰렛을 돌리신다고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예 자 미션 룰렛 네 병신들아는 삭제가 됐고요 예 여러분들의 여러와 같은 어 삭제 요청으로 인해서 예 자 룰렛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전드님 자 3번입니다 3번은 뭘까요 3번 네 3번 새로운 퀘스트 같은데 3번 아닌가 예 잠깐만요 3번 3번 자 3번 뭐지 3번은 3번은 아 대살아난 막대기가 대살아난 막대기 예 죽었었던 아 막대기 미션이 예 자 상품은 어 미션을 해드립니다 제가 원래 이거는 손을 받고 해드리는 미션인데 공짜로 해드리고 있어요 예 자 가나요 자 막대기 가나요 네드에요 네드 레전드는 아 아 맞았구요 예 자 상품추첨 미션을 일단 했구요 옆에 핸드폰은 맛이 갔네요 계속 혼자서 꺼졌다 켜졌다를 반복하고 있구요 예 정신 나갔나봐요 핸드폰이 지랄났어요 갖다 버리든가 해야 되는 그런 분위기인데 예 자 차이집이다 이러시구요 낮방송은 3시 하구요 밤방송은 9시 합니다 유튜브도 구독 신청 부탁드리구요 네네 아직 안 보내주셨어요 아직 네 안타까워요